와 KTX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으로 안내할 승무원입니다 얘들아 이거 막 돌아다니자 여러분들의 기회에 간식으로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도넛이다 도넛 먹자 아구작 아구작 맛있다 도넛 어서오고 승강기씨네요 승강기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승강기님 엄마는 엘리베이턴가? 아빠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여기가 부산으로 가는 그런 곳인가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부산으로 모셔줄 김부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인가 봐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 저희 부산 KTX를 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이 KTX는 못생긴 사람을 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김미야 너 빼고 이녀맨 너 혹시 입양하세요 부자라서 그런가 그냥 사버렸어? 설명을 하네요 지겹다라도 혹시 모르니 잘 들어오세요 지겹다 지겨워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요 이 세트기 싫어 요즘 못생긴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그리고 못생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은 부산밖에 없으니 말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바이러스에 안 걸리겠네 첫 번째 좀비가 열차 안에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도망다니세요 네 오케이 두 번째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촉하지마 접촉하지마 마지막 저희 말을 잘 따라주세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많아 근데 김미야는 김미야는 좀 못 말리지 않나? 말 잘 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김미야를 햇빛에 말렸는데도 잘 안 마르더라고 그래서 못 말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열차가 출발할 때 제한시간 안에 아무 자리에도 못 앉으면 절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차가 흔들릴까봐 앉아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거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니 아무 자리에 빨리 앉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출발한다 KTX가 몇 킬로인줄 알아 얘들아? 몇 킬로였네요 음... 한 400킬로? 한 500킬로 정도 되나? 그거밖에 안돼요 그거밖에 안돼요? 근데 리아한테 향하는 내 마음도 KTX같아 리아야 사랑해 이게 아닌데 400킬로로 달려갈게 이게 아닌데 말이지 벌써 밤이야 이런 장르가 아니었는데 게임 여러분 지금 벌써 밤이 되었어요 피곤한 분은 자세요 잠시만요! 여기 좀비가 있어요! 어? 어디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아이 좀비인가 보니 좀비다! 와! 좀비다! 와! 저기 좀비구먼 아 이거 좀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너무 무서워요! 여메님! 오! 야야야야 눈빛 이상해 졸리니까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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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강가도라고 가 가지마 가지마 해바라기인데? 여메님만 보고 있는데? 어? 죽었어! 미아야! 미아야! 미아가 상상 조금났어 전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더울 때 옷을 벗거든요 옷을 벗은 게 아닌데? 상상 조각이 났는데? 저 좀비 진짜 강하다 여기서 빨리 도망가자 아 무서워 도망갈 거야 한 방에 죽었어 땀이 나는 부위를 탈부착하는 건가? 어 미아야 천국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지? 우와 딸냐 무슨 소리예요 구독 자 도망가자 도망가 여기 숨어 있어야지 어? 방금 그 좀비는 어떻게 들어왔지? 그러게 KTX 안이라서 좀비가 들어올 수 없었을텐데? 그니까 달리고 있는 기차에 갑자기 그니까 아까 승무원이 소리를 질렀던 거 같아 음 근데 좀 기꾸라미가 맞나봐 KTX 안에 그러게 응 여기 어딘가에 화장실 키가 있을 거야 어 찾아볼까 좀비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화장실 키를 찾아서 탈출구를 찾아보자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다 그러게요 화장실 키 어딨어 근데 이거 KTX 안에서 화장실도 안 열렸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게 똥 마련 어떻게? 누구? 누군가의 음모 아닐까요? 그니까 이거 아무래도 KTX 안에 범인이 있어? 범인이 있는 게 아닐까? 화장실에 무슨 키가 필요하냐고 어? 이 발견! 어? 키를 찾았다! 열어 열어 화장실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여기 승무원이 있어 어? 뭐야? 승무원이 얼굴이 이상해 아까 물렸나봐 헉? 뭐야 뭐야 감염될 수 있으니 빨리 나가자 잠깐만 조심해 어 뭐야 좀비가 나타났나봐 어디야 어디? 설마 또? 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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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돌아오겠죠? 요리야 미안한데 너 발 안 씻었니? 우와 좀비나 참아져요 아니 발 냄새가 그 좀비 아니 쓰지 마세요! 떨어진다고요 아니 난 좀비 냄새인 줄 알았는데 네 발 꺼내냄새일 줄 몰랐어 아니 이거 완전 진짜 썩는 냄새고만 아 좀만 참아야 갑자기 사날낼 거 아닙니까? 알았어 나 이쪽으로 가볼게 도망가 좀비 올라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거야 다행이다 정말 안 나올까? 우리 빨리 탈출하자 빨리 탈출하자 야 이거 KTS냐 아무래도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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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분 아까 이 차로 운전하시는 분인데 부산 김부산님 김부산씨 뭐까? 뭐죠? 뭐죠? 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그래요? 어 칼 생겼어요 칼 칼이다 저희가 이 칼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에 따라 운명이 정해집니다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니까 이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인다 아니면 안 죽인다 이 사람 믿는다 이건 거 같아요 기관사님 믿어요 우리 기관사님 믿자 기관사님이 범인일 일이 없어 좀비가 들어온 건 우연이야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사실 난 좀비다 사실 난 좀비다 헐 헐 그러니까 이.. 죽였어야 됐나봐 조카를 들고 죽였어야 됐나봐 이겸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부산으로 떠나는 부산행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엔딩이 두 가지라는데 그 다른 엔딩도 알고 계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른 엔딩도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삑 뿅 뿅 뿅 뿅